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고바울 목사님께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철야와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날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여셨습니다. 동학사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큰 방만한 신당이 있었습니다. 떡도 해놓고 돈도 놓고 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화권으로 볼 때 분위기는 200에서 300여 년 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노인네들은 이조시대 차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 고조할아버지 일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길 때의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0편 115편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임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은 이와 같습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 조상들이 저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병과 가난과 저주로 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증조할아버지에게로 내려오고 할아버지에게 내려오고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내려와서 내가 태어났을 때에는 그 저주는 이미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그 저주 아래 내가 4살의 어머니를 또 8살 때의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16살 때까지 복음을 모르고 남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그날을 기다렸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먹는 것이 귀했던 때라 고기와 쌀밥을 먹기 위하여 굶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제산날을 기다리는 기대감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날은 잠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포식을 하곤 했는데 또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주었으니까 조상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즐거움에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귀신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먹고 제사 지내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벌과 가난과 저주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으른 것, 폭력적인 것, 도둑질하는 것 또 그 밖에 갖가지 나쁜 일을 하는 영이 들어와서 그 성격과 기질과 인격을 조성하며 그 체질이 대대로 내려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제사를 지낼 때 어느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제 사업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해서 망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래를 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저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혼미한 영이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축복이 옵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주의 종사명인데 저는 이것을 알지 못했으며 돈만 벌려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악의 영들에게 잡히면 그 사명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막히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 그런 영들은 다 쫓겨나가고 쫓겨나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제가 능력 사역을 할 때 정신 환자들이나 악한 영들로 찌들은 사람에게 안수하면 제가 그런 영향권으로 어지럽고 괴로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환상으로 막히고 영감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계속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수할 때 나에게 죄가 있으면 손을 통하여 그런 영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내게 있는 죄를 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는 죄의 줄기까지 끊어져야 안수해도 전혀 지장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과 병에 찌든 은사자들은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까지 도려내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면 안수받고 기도를 받는 피상담자의 영적인 상태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은사를 받아서 영적 사역을 잘해야 합니다. 온전한 은사는 온전한 회개 위에서 부어집니다. 저의 은사는 병들고 가난과 저주가 계속 이어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 제사 지낼 때 어떤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지 알게 합니다. 점 보러 다닐 때 우상 섬길 때 구탈 때 그런 병과 가난과 저주가 들어온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씨앗을 회개시키면서 안수합니다. 그때 그 영들이 빠져나가며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병도 회복되고 가난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를 지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축복에 들어갑니다. 전에는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죄의 뿌리를 파악하고 그 뿌리를 제거하는 새로운 사역입니다. 이렇게 죄의 뿌리까지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연단과 저주가 계속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는 관계가 없는 조상 3사대부터 우상 섬긴 그 죄와 관계가 있어 그 외의 영들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망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에게도 그 악한 영이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만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죄의 뿌리는 조상으로부터 기인하여 악한 영이 들어온 것이지만 악한 영이 계속 가문을 타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죄악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로 심하게 찌들은 가문이라도 내게 죄악이 없으면 그 죄악이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